차량이 멈춰서자 벗어빨로 손님 맞이해 나선 셰프님. 귀한 분 들어있죠. 오메에 불만 기다린 녀석은 위풍 담당한 모습을 뽐내는 거대한 참치입니다. 이야, 진짜 커요. 이건 참 단어입니다. 참 단어. 태평에서 잡아가지고 부산을 통해서 지금 올라온 겁니다. 그런데 이 손님, 몸무게가 만만치 않습니다. 어떻게 들어요? 아이고, 몇 걸음 못 가겠는데요? 덮먹던 힘까지 내보지만! 쉽지 않았네요? 좋아져요. 그러니까요. SOS 발동. 우리 PD, 굉장한 체격을 갖고 있습니다. 이 순간을 위해 담당 PD 몸을 불려왔다죠. 그럼요. 등판 보세요. 모두를 애먹인 녀석의 자태. 한번 감상해보실까요? 와... 참치. 이것이 태평양을 휘젓고 다니던 클라스. 이거 맛의 대 참치. 한 마리 다 해체하는 건 한 3시간 이상 걸려요. 3시간이라고요? 어마어마하네요. 아니, 얼마나 크길래 3시간이나 걸려요? 이 정도 부임은 한 100인분 나오죠? 100인분. 100인분. SK를 가늠할 수 없는 참치 해체 쇼. 곧 시작됩니다. 기대돼요.